한국어로 보고할 수 있습니까? 아니요. 한국어로 보고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.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? 네, 고객과 영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까? 라고 물었어요. 영어를 잘 해요. 그래서 영어로 상담하는 거 괜찮아요. 영어로 상담할 수 있어요. 어떤 일을 잘 해요. 을 수 있다를 써요. 상담하다 상담할 수 있어요. 그렇지만 어떤 일을 못 해요. 을 수 없다 를 써요. 영어를 잘 못 해요. 영어로 상담할 수 없어요. 을 수 있다, 을 수 없다 앞에 동사가 와요. 그런데 면접할 때 을는 좀 힘듭니다. 와 같이 대답하는 것도 좋아요. 영어로 상담은 좀 힘듭니다. 한국어로 보고하는 것은 좀 힘듭니다. 예문을 살펴볼까요? 저는 한국어를 잘 해요. 한국어 책을 잘 읽어요. 읽다. 받침이 있어요. 읽을 수 있어요. 저는 수영을 배웠어요. 그래서 수영을 잘 해요. 수영하다 수영 하 받침 없어요. 수영 할 수 있어요. 저는 수영을 못 해요. 수영 할 수 없어요. 수영 할 수 있어요.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이야기해 볼까요? 보세요